앵무새는 분명 덥고 습한 곳에서 산다고 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앵무새야! 앵무새야! 어딨니? 앵무새야! 앵무새야! 어딨니? 내 말을 따라하잖아? 그럼 너 혹시... 어? 그래! 나 앵무새야! 우와! 너 정말 말을 잘 따라하는구나! 응! 난 어릴 때부터 마을 가까이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 하지만 여기 사는 다른 앵무새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지 못할걸? 앵무새들은 모두 다 사람 말을 잘 따라하는 줄 알았어! 그렇진 않아! 대신 새나 다른 동물들의 소리를 따라하기는 해! 그럼 다른 새들도 앵무새 너처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말을 따라할 수 있어? 아니! 사실 앵무새는 혀 모양이 다른 새와 달라! 잘 봐! 사람처럼 혀가 두껍고 끝이 동그랗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게다가 다른 새들보다 머리가 좋거든! 기억력이 좋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기억했다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거지! 아! 아기들이 곧 나오려나 봐! 난 이만 통지로 들어가야겠어! 나중에 봐! 우와! 아기 앵무새들이잖아! 정말 귀엽다! 태어난 지 두 달 정도 됐어! 앵무새는 짝짓기를 한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알을 낳는데 6개월이 지나 어른 앵무새가 될 때까지 보살펴! 아! 알았어, 알았어! 배고프지? 앵무새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토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새끼들이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거든! 아! 비둘기랑 딱따구리처럼? 그렇지! 뭐 가끔은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토해주기도 해! 왜? 앵무새들만의 애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하하하하! 그렇구나! 하! 온종일 새끼들을 돌보았더니 너무 배고프다! 먹이를 좀 먹어야겠어! 이야! 맛있게 생긴 나무 열매다! 너무 맛있어! 난 나무 열매, 꽃, 꿀 같은 먹이를 좋아하거든! 아! 가끔 나무 둥지에 있는 곤충이나 유충을 먹기도 하고 딱딱한 씨앗도 잘 먹어! 딱딱한 씨앗까지? 그럼! 갈고리처럼 생긴 뿌리가 아주 딱딱하거든! 게다가 발가락으로 잡고 먹을 수 있어! 우와! 발가락으로 먹이를 잡다니 대단해! 신기하지? 앵무새의 발가락은 사람의 손이나 마찬가지야! 앞뒤로 두 개씩 있는 발가락으로 뭐든 움켜줄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무슨 소리지? 이야! 넌 귀도 없으면서 소리를 아주 잘 듣는구나! 아하! 귀가 없다니! 깃털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소리도 잘 듣는 귀가 있다고! 아! 안녕! 안녕! 우와! 말을 하네! 저 새도 앵무새니? 아니! 쟤는 구관조야! 꼭 까마귀처럼 생겼지? 아! 구관조! 오! 응! 사람들 말을 잘 흉내내긴 하지만 앵무새는 아냐! 앵무새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왕관 앵무! 머리에 도가머리라고 하는 긴 털이 있는데 왕관처럼 생겨서 왕관 앵무라는 이름이 붙었어! 얘는 카카포! 얼굴이 부엉이랑 닮았는데 앵무새 중에서는 가장 크고 무거워서 유일하게 날지 못해! 얘는 퀘이커 앵무! 까치집 앵무라고도 불러! 앵무새 중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는 것으로 유명한데 새끼를 기르는 방 침입자를 감시하는 방까지 만들어 사용한대! 얘는 회색 앵무! 꽁지만 붉은색이고 온몸이 회색인 앵무새야! 앵무새들이 모두 다 화려하게 생긴 건 아니지? 그러네! 아! 새끼들이 기다리겠는걸! 난 이만 둥지로 돌아가야겠어! 그럼 안녕! 안녕!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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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